5 더블 라인 앞에 서있습니다 떴어요 받아 됩니다 어 창문 시내 미리미리 예측하고 있다는 소리죠 예 이래요 장우진 아 받음은 7점 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찬스를 갖고 가는 겁니다 야 이번에도 상호진 우유 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영규 선수도 어 안정적이고 빠른 박자에 백헨드 좋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만났습니다 자 좋았어요 우영규 장우진이 좋은데 우영규도 한 포인트를 또 만회를 했어요 아 서브 득점 긴 서브 그렇습니다 이래요 이제 2대7 오 형규 7대3 Central 다시 우영규의 강타 스마시 성공합니다 주격을 허용하고 있는 장우진의 서브입니다 7대 4 과감했어요 우영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포인트 차까지 우영규가 쫓아왔습니다 아우 장우진 범신 3스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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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골고루 3스푼 아우 장우진 우영규 선수 아쉽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아우 이번엔 걸렸어요 2스푼 3스푼 아우 그렇습니다 7대 5 아우 수술입니다 클리시브 아아아 네 그렇습니다 아아아... 서브 변화부터 굉장히 좋은 시도가 많았습니다 장호진의 게임 포인트 우형규 서브 득점 장호진의 위기 긴 서브로 이 승부 어떻게 끝낼까요? 12 대 12 다시 동점입니다 다시 찾아왔습니다 장호진 장호진 내밀었는데 상당히 치열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장호진 14 대 13 우형규 이제 두번째 게임으로 돌입을 합니다 장호진의 서브 공격 바로 공격하는 장호진 점점 무서워지죠 우형규가 잘 버텨야 되겠습니다 아 이번엔 나눴어요 살짝 비슷합니다 예 체스볼 해결합니다 포인트 앞서있습니다 장호진 생각을 못하겠지 세계적으로도 완전 탑클래스입니다 아 그러나 그 클래스를 상대로 장호진 선수 조금씩 부담수 없죠 포인트 플릭 나가네요 3 대 3에서 본인 서브로 이어가겠습니다 4 대 3 4 대 3 아 이 멋네 우형규 선수 본인만의 스타일이 확고하고요 아 이번엔 장호진 상대방 괴롭히는 플레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찬스볼 다시 넘어옵니다 긴 서브 통합니다 서브 득점 7 대 4 찬스볼 직선으로 강한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형규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나 리시부범 긴 서브 우형규가 이걸 더 강하게 받아치 장호진 포인트 전환 활용을 해야됩니다 그렇죠 우형규 그래도 앞서있습니다 강하게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놓쳤어요 아 아 장호진을 놓쳤어요 출발합니다 장호진 탑스펜 마무리합니다 나중에 선두구 싸움에 조금 유리해집니다 예 아 우형규 예 치유하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점 때문에 우승과 준우승이 갈립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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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요 우영규입니다 3대2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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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현규의 디펜스 아아 창훈신 5대3 우현규 그래도 2포인트 리드 와우 우현규 받았어요 다시 넘어옵니다 찍어버립니다 와아 우현규의 득점이 됐습니다 6대3 자아 이거 받아칩니다 장우진의 강한 창을 되돌려 놓고 있는 우현규입니다 자 이번엔 장우진 1포인트 만회 7대4 장우진 위치에 또 계십니다 아아 우현규 3번째 게임 승부처입니다 아 걸렸어요 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강한게 들어오면은 받아주기만 하면 상대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아아 직선 우현규를 이겨낼 것인가 아우 장우진 장우진 선수가 군대 가기 전에 우현규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의 득점 일단은 설입니다 네 자 다시 1점 장우진 역전 장우진 네트 돌립니다 굉장히 좋아보입니다 명품 경기에요 장우진 맷치 포인트 장우진 장우진 포인트 과거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